와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호병 덕분에 시작했어 적당히 먹은데 남았어 2분이니까 이런 것만 딱 6조각 정도 먹으면 딱 왜 4조각에서 6조각으로 들었어? 이미 6조각 넘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떡이 진짜 맛있는데 떡이? 이게?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야 고구마 호병이 내 파도 졸리냐 제 입으로 밀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어쩔 수 없겠네 정북이 누가 어쩔 수 없지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예요 호병이 잘 맞추네 제협 사과에 하이 사과에 라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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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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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 잘 넣어줬어요 맵다 사과에 이렇게 찍으면 돼 야, 이거 맛있어, 이거 먹을래. 재엽이 양보해줘서 먹는다 진짜. 안 먹을래 할 때. 오, 야야. 쏟을 뻔했어. 와, 떡 맛있다.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. 살이 차오른다. 피자. 응? 피자. 피자. 이렇게 먹고, 집 가서 반성하겠지. 반성해줘야지. 집 가서 저녁 먹으면서 또 후회를 하는 거야. 아, 내가 지금 저녁을 먹을 건데 왜 아까 먹었을까? 아니, 가서 저녁 먹으면 그거는 안 되는 사람이야. 태워야 돼요. 형은 안 들쌓네. 형, 이거 먹을 계획이 있어. 오케이, 떡볶이 사는 거 없어. 끝. 오늘은 아들래. 예전의 파리에이개가 앞icle 돼. 음악이 높아진 지옥. 온 일. 그 빛. 호요. 물고기. 집으로 시작되어 있냐. 감사합니다.